논술 이슈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논술과 관련된 특히 2021학년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좀 특수하게 더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이슈들 위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캐스트 종류가 많으니까 자기가 좀 구분해서 보면 돼. 이번에 뭐냐면 연세대 과학 논술이 변했어. 약간 변했어. 물론 과학 교과서 자체도 변한 것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계 논술에서 과학이 원래는 어떻게 시험이 치러졌냐면 거의 자유였다고 자기가. 학과에 상관없이 거의 지정 없이 자유였는데 그게 지정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그 얘기 좀 짧게 좀 하려고. 자 일단 연세대 자연계 논술. 지금 연세대 자연계 논술 전체 틀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틀만 얘기를 한다. 연세대 자연계 논술은 변화가 없다면 150분 동안 시험을 봐. 2시간 반이지. 지금 논술을 보는 대학들 중에서는 제일 길어. 오케이. 그런데 수리 논술이 60점이고요. 대문항은 한 3개에서 4개 나온다고 보면 되고 소문항은 6개에서 한 8개 사이야. 매년 변하기 때문에 일일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어. 자 그 다음에 과학 논술은 대문항 하나를 가지고 40점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과학 논술 40점. 물론 이제 배점 높지. 그 다음에 그 과학 논술이요. 가장 어려운 대학이 연세대야. 물론 제일 높으니까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대학은 과학 논술 문제가 이렇게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안 해. 학생들이. 근데 연세대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수리 논술에 준할 정도로 변별을 좀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전에는 과학 논술이 보통 이제 물, 화, 생. 근데 이론상으로는 지구과학도 포함되어 있었어. 근데 진짜 지구과학은 이전에도요. 일부 학과만 선택할 수 있었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천문우주학과라든지 지구시스템과학과라든지 이렇게 일부 학과만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쳐. 그 외에 까는 보통은 이제 물, 하, 생에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거라고. 오케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대신 이제 선택도 조금 조심해야 돼.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 시험장 가서 선택이 허용되는 학교가 있고 원서 쓸 때 선택을 미리 지정해야 되는 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원서 쓸 때 지정하는 학교가 더 조심스럽지. 그치? 연세대는 원서 쓸 때 지정합니다. 본인이, 아 본인이 지정하는 거야. 본인이 체크를 미리 해놔야 돼. 원서 쓸 때. 그래서 내가 뭐 물리를 보겠다고 해놓고 시험장 가서 화학 보면 0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학교별로 지구과학은 약간의 제한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본인이 어쨌든 간에 원서 쓸 때 미리 선택해야 되긴 하지만 선택을 해서 편하게 시험을 봤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뭐 그냥 보면 되지 뭐 문제가 되나요? 왜 문제가 되냐면 최상위권 대학은요. 과학 1 위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럼 과학 2 위주로 나와요?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과학 1과 2가 섞어서 나온다고. 그래서 과학 1 위주로 낸다고 하더라도 1과 2가 혼합돼서 나온다. 어 2는 뭐 수능에서 선택 안 했잖아요. 아니 수능에서 선택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신에서 배우게 돼 있잖아. 내신에서 배우게 돼 있잖아. 물론 이제 학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제시문에 준다. 근데 제시문에 주면 다 알아? 그치.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과학 논술 대비는 쌤이 나중에 과학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대신 감옥별로 어떤 주요 주제나 이런 거는 과학 논술 쌤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쌤은 이제 과학 논술을 언제부터 어느 수준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퀘스트는 따로 찍을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과학 논술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다. 오해는 없도록 하자. 오케이. 근데 어쨌든 과학 1과 2가 모든 대학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보통 최상위권 대학이 적절하게 섞어서 나와. 오케이.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지금 상반기에 아직 내신이 남아 있을 때 과학 논술까지 고려해서 내신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신을 앞에서 학교 수입은 강의하는데 자기는 뒤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자기가 조금 가능성은 물론 열어놓을 수는 있어. 저는 아직은 예를 들어서 꼭 2월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으로 치를지 과학 논술을 어떤 과목으로 치를지 꼭 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군들은 정해놔야 돼. 네 개 중에서 주사위 던져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물론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강한 과목에 있으면 미리부터 나는 과학 논술을 본다면 이걸로 볼까 하고 정해놓기도 해. 오케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꼭 그렇게 정하지 않더라도 초반에는 어쨌든 자기가 한 두 과목 정도까지는 폭을 좀 좁혀놓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도 꽤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학교가 발표한 거야. 발표한 건데 이거는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 말에 보는 걸 얘기하는 거지. 2021학년도 입시안을 간략하게 미리 발표할 때 발표한 거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는 생길 수 있어. 물론 변화의 여지가 생기면 선생님이 또 이런 퀘스트를 찍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추가로 발표된 게 없었기 때문에 요거대로 가자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학과별로요. 학과별로 또는 학부별로 아예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정해놨어. 학교가.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자고. 다 적어놨어. 선생님이. 좀 글자가 작긴 한데요. 자 보시면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보니까 어때? 물화가 제일 많아. 오케이. 물화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내가 하공생명공학부. 근데 이해는 좀 안 가지만 하공생명공학부인데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물리 아니면 화학이야. 그러니까 생명이나 지구과학은 선택 못하는 거야. 근데 생명공학부인데 왜 그랬을까. 뭐 어쨌든 어쨌든. 쌤도 이과는 몰라 잘. 다녀본 적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 및 전자공학은 물리하고 생명공학이야. 선택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또는 감옥 자체의 제한이 좀 이상해요. 이 얘기는 하지 말자. 따지려면 쌤한테 따지면 안 돼. 쌤이 정한 게 아니잖아. 그치? 자 근데 어쨌든 학교가 정해놨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 그 틀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뭐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냥 제한이 없으니까 다 허용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기계공학 같은 경우는 물화만 선택하고요. 산업과학과도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화학하고 생명과학만 선택할 수 있어.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 중에 선택이 허용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컴퓨터도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물리하고 생명과학만 허용하는 거야. 선생님이 몇 개만 언급했지만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들이 있다면 체크를 미리 좀 해놔야 되겠지. 그치? 목표하는 학과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과대학. 이과대학은 요게 이과대학이지. 그 다음에 생명시스템대학이 요거. 그 다음에 치과대학이 여기. 그래서 보면은 또 이쪽은 오히려 화생이 좀 많아. 보니까 화생이 좀 많지. 그치? 그래서 뭐 수학과는 물화생 다 허용이고요. 물리학과는 물리하고 화학만 허용이고. 어 이 화학과가 무서워. 보통은 다 두 개 이상이잖아. 화학과는요. 화학만이야. 화학만이야.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지그시스템 천문우주가 우주학과 그 다음에 대기과학과는 다 허용이야. 지구과학까지 포함해서. 지금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지구과학 원 선택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조심해야지. 왜? 과학론수는 선택할 수 없는 과가 되게 많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생명시스템은요. 전부 다 과에 상관없이 화학하고 생명과학만 가능해. 선택해. 그 다음에 치유에도요. 화학하고 생명과학만. 이거는 뭐 학과에 맞게 선택한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가능하니까 체크를 좀 해두란 얘기야. 오케이. 만약에 뭐 이런 거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지. 겹치는 게 생긴 건 상관없는데. 뭐 두 개씩 어긋나는 건 없나? 다행히 별로 없는 것 같네. 왜냐하면 뭐 이런 과가 두 개 있고 이런 과가 이렇게 허용하는 과가 있고 이렇게 허용하는 과가 내가 다 둘 다 구고 보면 정말 이거는 난감해지는 거지. 그치? 준비할 때. 자 그러면 입시 전략 할 때 이 내용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고려사항이 뭐냐야. 큰 틀에서만 얘기할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하나의 예시일 수도 있어. 자 일단은 가끔 이 과학론술 때문에 과학론술 때문에 수능 선택을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는 오보야. 과학론술하고 수능 선택은 겹치면 유리한 건 맞아. 오케이. 당연히 유리하지. 겹치면 유리한 게 맞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수능 선택을 바꾸겠다? 그건 오보야. 왜냐하면 지구과학 예를 들어서 원을 먼저 끼고 가는 친구가 있어. 저는요.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원하고 생명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탐 선택으로. 그런데 쓰려고 하는 과는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요.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부라서 물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돼요. 뭐 그럴 수는 있어. 그치? 이런 게 제일 난감한 거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학론술 때문에 수능 선택을 바꾸는 건 조금 오보야. 왜냐하면 물론 일치하는 게 유리한 건 맞다. 공부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데 수능 선택은요.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어. 수능 등급이 잘 나오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 어떻게 보면 선택이 더 먼저야. 어떻게 보면. 오케이? 그런데 과학론술하고 과학론술하고 어쨌든 완벽하게 겹칠 수는 없잖아. 보통 예를 들어서 이거 원, 이거 원. 물론 원, 툴을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원을 선택하니까. 그렇지? 과학론술은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겹쳐도 잘 겹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과학론술하고 어쨌든 적어도 한 과목은 겹쳐줘야지. 완전히 다른 경우는 많이 고민되는 거야. 정답은 없어. 본인이 결정해야 돼. 왜냐하면 과학론술은 수능, 사실은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신으로라도 한 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물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혀 별개면 본인이 과학론술, 과학 선택 자체를 좀 이상하게 한 거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가면서 생명과학만 공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잖아. 그래도 본인이 선택하고 보지 않은 과가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선택의 기본은 수능 등급이 잘 나오는 거야. 그건 왜? 일단 입학을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고요. 대신 과학론술은 일부라도 겹치면 된다야. 일부라도 겹치면 된다. 그런데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줄 알았다가 나중에 어? 그게 아니네 하면 너무 늦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미리 정보 정도는 알아두고 본인이 조금의 변화의 여지가 이게 됐든 이게 됐든. 그런데 대신 변한다면 이게 변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과학론술 때문에 즉 주객이 바뀌면 안 돼. 오케이? 주객이 바뀌면 안 돼. 이게 주야. 이게 계기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대신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히 아까 얘기했잖아. 일부 최상위권 대학은 투가 걸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내신 감옥 선택을 할 때나 특히 이제 투가목 얘기하는 거야. 또는 아직 내신이 내신이 남아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 지난 걸 어떻게 해. 뭐 지난 거 후회해 봐야 의미 없지. 반성은 하되 후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반성을 해야지. 그치? 자 내신이 남아있는 경우. 자 이때 왜냐하면 가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저 과학론술 선택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뭐 화학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학원하고 저는 뭐 생명과학원이기 때문에 화학툴을 수능 강의를 들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그건 오버야. 수능 강의처럼 안 나와. 논술은 좀 달라. 왜냐하면 수능 강의는 사실은 수능은 어때? 굉장히 디테일도 중요하지. 그런데 과학론술은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빈출 주제가 있어. 교수님들이 문제를 많이 못 내다 보니까 과학론술 문제를 많이 못 내.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소문항으로 대문항 하나 볼 때 소문항으로 조금은 두 개. 많으면 약간 짧게 짧게 답변할 수 있는 거 여섯 개까지 나오는 걸 본 적은 있어. 그럼 어때? 과탐 시험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 문항수가 굉장히 적다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고 싶어하는 주제는 큰 주제들이야. 그래서 소위 빈출 주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 빈출 주제가 뭐냐고 지금 물어보면 안 돼. 그거는 과학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은 이제 큰 흐름만 얘기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능 공부하듯이 할 필요는 없어. 수능 선택이 아닌데. 그렇지만 어쨌든 내신으로라도 한 번 그 흐름을 타면서 들어보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래서 자기가 확실하게 정하진 않더라도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 뭔가 틀이 좀 잡힌다면 적어도 연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잡힌다면 왜냐면 연대가 수능 체제가 없잖아. 그렇지. 잡힌다면 내신 과목 선택의 여지가 있거나 그다음에 또는 내신도 툴을 두 개 이상 하는 학교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이 남아 있다면 딴짓하지 말고요. 가볍게라도 들으라고. 그러면 내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야? 과학 논술 대비를 좀 가볍게 한다. 왜냐면 수능처럼 나오진 않아. 수능처럼 구석에 있는 거 디테일까지 이렇게 달달해 오고 이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들어본 사람이 유리하단 말이야. 들어본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 자 그래서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과학 논술이 있는 학교 몇 개 없어. 그렇지. 성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그다음에 건국대도 있고 이렇게 몇 개 없긴 하지만 대신 내려가면 더 있긴 해. 어쨌든 간에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은 대부분의 대학은 선택은 자유야.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지우과학은 없습니다. 지우과학이 그나마 있는 학교는 연대뿐이야. 과학 논술에서 오케이. 자 그런데 다른 학교 중에 또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하나 더 있어.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건국대도 학과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건국대는 지정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 건대는 물론 이제 그 전혀 상관이 없는 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 물화생 중에 아무거나. 그런데 그 관련이 있는 과는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픽스되어 있어. 뭐 뭐 뭐 이렇게 하나로 픽스되어 있어. 그런데 지정되어 있는 학과가 많지는 않아. 오케이. 그렇지만 지정되어 있는 학과는 하나로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건대를 쓰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런데 물론 추가적으로 그걸 또 변화를 줘서 발표할 수 있는 학교가 생길 수는 있어. 그런데 뭐 생긴다면 선생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겠지. 알려주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요. 과학 논술 지정이 되어 있는 학과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는 어쨌든 연대. 그 다음에 건대 정도다. 대신 이제 건대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과는 아예 자유롭게 풀어줬고 그 외의 과는 하나씩 지정되어 있고 연대는 보니까 그래도 약간의 선택의 폭은 화학과는 제외로 하고 선택의 폭은 좀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이런 거 시험보기 막 뭐 20일 전에 알고 또는 원서 쓸 때 알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챙겨서 알아두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논술 이슈와 관련해서 연세대 과학 논술이 지정으로 바뀌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